코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코드를 공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id1.com이라는 서비스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파이썬이라면 여기서 언어를 파이썬으로 선택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괄호를 빠뜨려 볼게요 런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주소가 생겼고 그 주소에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코드의 문제점이 에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공유하면 포크 버튼을 클릭해서 얘를 복사해서 올바른 코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유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